제임스의 수익본드 시간입니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 전략 함께해 봅니다. 이델리맵의 제임스 전문가와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임스 전문가입니다. 파월 연준 회장이 시장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이 결과 안고 우리 시장 출발할 텐데 우선 종목 전략이 더욱더 중요하겠죠. 특징조 전략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리 시장 어제 기관이 매수가 저점에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큰 상승 제대로 된 상승은 못 주었지만 기관이 왜 그 자리에서 순 매수세로 바뀌었는지 그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딱 인지를 하면 됩니다. 올라가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난 2월 초순부터 초부터 봤을 때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한번 갈 수 있다.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오늘 안 간다. 그래가지고 실망 마시고 긍정적으로 좀 주식을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오늘도 몇 가지 세 가지 종목들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키네마스터입니다. 키네마스터. 동영상 편집 앱 개발 제작하는 기업인데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 저점이라고 보면 제가 보는 건 다 5천 원, 5천 원인데 5천 원에서 지금 현재 4만 2천 원입니다. 거의 약 8배까지 뛰었습니다. 보통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력들이 보통 올리는 그 기준은 4배, 8배 이렇게 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너무 위험하고 일단은 어떤 이슈였냐면 매각을 한대요. 다른 데 판대요. 이만큼 부풀려가지고 부풀린다는 얘기는 뭐냐? 성장을 시켰다는 얘기에요. 판대요. 더 잘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차는 정상 찍으면 이렇게 우리도 이제 등산하면 정상 올랐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정상에 계속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뭐 8배 갔어요. 8배. 많이 갔지 않습니까? 일단은 놓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도 좀 고집이 있으신 분들. 적게 봅니다. 가격 전략 4만 3천 원이 저는 그냥 끝이라고 보고 1차 지지대, 2차 지지대는 3만 8천 100원, 3만 4천 원 이렇게 하고 이것도 이제 신규 매수는 접근 금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가져온 종목은 흥구 석유입니다. 흥구 석유. 차트 보시고 있죠. 보시면은 이게 2년 동안의 차트인데 2년 동안 제자리입니다. 2년 동안 제자리. 이런 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겨울에. 차트 보시면은 겨울에 살짝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반등이 나옵니다. 지난 이번 겨울에는 모르겠어요. 살짝 올라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제 좀 앞쪽에 물려있는 사람들 때문에 조금 큰 상승은 못 줬고 신규 매수 저도 이거는 안 합니다. 이슈가 뭐냐면은 북제 유가가 상승했다. 흥구 석유도 이제 석유다.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게 이제 연관을 시켰는데 상승 모멘텀은 모르겠습니다. 제 말은 이제 더 좋아질지를 모르겠다는 얘기겠죠. 항상 2년 동안 같은 자리입니다. 지금 현재. 2년 동안. 만약에 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가격자 예약 드리면은요. 7,470원이 저는 목표로 보고요. 6,900원. 6,500원이 1,2차 저항이다. 보시면 되고. 이제 좀 제가 지금 하는 거 있잖아요. 밑으로 쭉 눌렸다가 이제 60주선 올라오는 네오팜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종목은요. 다음 종목은 K사인입니다. K사인. 미 재무부 장관 옐런이 디지털 달러. 디지털 달러가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다가 어제 오늘인가요? 어제인가. 또 선을 걷더라고요. 미국이 첫 번째가 아니어도 된다. K사인. 큰일 났는데요. 일단 K사인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는지 세계 최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지문인증 암호화 화폐 개발을 완료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트도 지금 2년이 넘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은 얘도 똑같네요. 2년. 지금 보여드리는 게 2년치 차트입니다. 2년 전이나 지금 자리나 똑같습니다. 2년 만에 이제 올라왔다?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가격 전략은 2천, 목표가는 2,055원. 그리고 1,2차 저항대는 1,880원, 1,790원 이렇게 드리는데 암호화 화폐. 이게 뭐 옐런도 이제 손을 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너무 어렵고 이런 것보다도 얘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슈가 나오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데 있잖아요. 60주선. 이렇게 이러한 모양으로 좀 밑으로 이제 좀 60주선 밑으로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올 때 올라올 때 여기까지도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뭐 이쪽을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여기서부터 들고 있다가 또 몇 개월 동안 해가지고 이제 또 올라가겠지 하고 올라가면 당연히 좋죠. 올라가면 당연히 좋지만 지금 제가 이제 특징주들을 뽑고 있는 것들을 보면요. 앞에 제가 언급했던 것들 다 보세요. 거의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더 큰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종목들도 좀 그렇고 그러하기 때문에 일단은 항상 저점에서 뉴스가 나오기 전에 뉴스가 나오기 전에 좀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자동 감시 주문은 제발 좀 마스터하십시오. 제발 돈 좀 마스터하셔서 내 종목의 주가가 60주선으로부터 많이 올라가 있다. 그러면 매일 마이너스 5% 내지 마이너스 7%에다가 딱 자동 감시 주문을 걸어두는 거예요. 이게 급락을 할 때는요. 이 손이 안 돼요. 손이 안 돼요. 얼마지? 그러면 싹 내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 감시 주문을 꼭 하셔가지고 뭐 마이너스 5% 근데 마이너스 5%라는 얘기는 2절이 되는 얘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고점에서니까 근데 뭐 손실 중에서도 그냥 마이너스 5%로 그냥 하시고 다른 걸로 또 하시는 그런 전략이 정말로 지금 같은 투자자분들 좀 필요하십니다. 또 이제 또 사담이지만 제발 돈이 들어가는 적입니다. 상담을 했는데 돈을 잃고 계신데도 막 웃음이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돈이 많으시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돈을 잃고 있는 거는 진짜 반성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제가 특징 조율 전략 드렸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네오팜 관심료 전략도 이어주시죠. 네 네오팜 어제 좀 올라오나 싶었는데 일단은 제가 그었던 이제 2차 지지선 2차 지지선이 되겠죠. 1차 지지선이 될 것 같고 만약에 오늘 조금 그 종가에 종가에 양봉으로 딱 끝나는 것 같다. 그러면은 나머지 2차 매수 나머지 2차 매수 들어가는 걸로 하겠고 일단은 이거를 제가 자신 있게 보는 거는 계속 저는 주복만 봅니다. 너무 앞으로 하실 때 이런 것만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상승을 끝내고 하락을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 번 60조선 부근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몰릴 때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셔야지 지금 나오는 섹터들은 다 보점입니다. 보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상승은 어렵고 이러한 부분들이 더 큰 상승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 오늘 하루도 기운 내십시오. 파이팅입니다. 네 이대리 맵의 제임 전문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